안녕하세요 KM은 절대 저 부인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져지셨어요 우리가 챙겨서 네 이따가 배워있어요 이친기씨의 모습도 보여줘요 성진도 붙여야 되고 다 출발! 다같이 무대에 오르는 가수분들의 모습이죠 동방신기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와 멋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하도 울어서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여기 비단이 있네요 재미있다 언젠가는 KMI 무대에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네 대기중인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엔딩에 서게 되었어요 제 동방신기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앨범을 냈잖아요 전기앨범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전 앨범에 있는 더웨이와 믿어요 그 다음에 트라잉글을 새 곡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선보이는 노래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좀 망가지는 다닷가 되고 내 모습을 사랑해 내 모습을 사랑해 내 모습을 사랑해 어떤 리허설이나 앞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이죠 네 감총한 런닝이 좋은 사진만에 그대의 젊은 맘만 믿어 이런 리허설 무대를 평소에 시청자분들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저기 어디 계신가요? 저런저런 영웅들은 지금 모습입니다 아직도 리프트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리허설에서만 볼 수 있는 해프닝들이죠? 네 올라오셨습니다 트렉스 분들과 같이 무대를 꾸몰 수 있습니다 그대의 젊은 맘을 보여줘 I'm not that so song 이제 저의 존재만의 눈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게 I'm not that so I'm not that so I'm not that so song I'm not that so song 저의 존재만의 눈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게